농내장은 실명이 이를 만큼 치명적인 안과 질환인데요.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농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안과 이시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정체 혼탁으로 눈동자가 하얗게 보이는 백내장과는 달리 농내장은 자각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먼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의 신호를 뇌로 전달해주는 게 눈 뒤쪽에 있는 시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시신경이 만성적으로 손상되는 질환이 바로 농내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정상 시신경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농내장이 발생한 시신경 사진입니다. 농내장이 발생한 시신경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유난히 밝고 이 부분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정상 시신경과 가장 다른 특징입니다. 이러한 시신경 손상이 생기면 이에 따른 치아 결손이 동반되게 되고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실명에 이르는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농내장의 주요 발병 원인이 안압, 안구 내부의 일정한 압력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안압이 높을수록 그럼 농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흔히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안압이 정상이면 농내장이 아니고 안압이 높으면 농내장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농내장이라는 병은 한 가지가 아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내장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원발 개방강 농내장, 그리고 정상안압 농내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정상안압 농내장은 안압은 정상이지만 시신경이 계속 손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시나 시신경 혈류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정상안압 농내장의 비율이 약 8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이 100% 다 안압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안압에 따라서 농내장의 유무를 판별할 수는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안압 때문에 저희가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압이 높지 않아도 시신경이 손상되는 이런 정상안압 농내장과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으로 꽤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병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근시나 시신경 혈류 이상 외에도 안압 변동폭이 큰 경우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안압 측정을 저희가 외래에서 하게 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래 진료가 낮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밤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안압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정상인에서 하루 1과 중 안압 변동폭은 3에서 6mm의 머큐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농내장 환자 같은 경우는 이보다 변동폭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야간에 누워서 잘 때나 잘 때 자세나 아니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안압 상승폭이 더욱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정상안압 농내장 환자에서 이런 야간 안압 상승이 더 크고 농내장 손상 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 범위 내에서라도 외래 진료시마다 측정한 안압 수치의 변동이 큰 환자들은 추후 농내장 손상의 진행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농내장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가지 중에 정상안압 농내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원발 개방각 농내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 눈에는 이제 방수라는 투명한 액체가 존재하는데요. 이 액체는 스펀지 형태의 조직인 섬유주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수 배출 경로가 열려 있으면서 안압이 높은 경우를 저희가 흔히 원발 개방각 농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정상안압 농내장도 개방각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원발 개방각 농내장이 정상안압 농내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평균 안압의 정상 범위는 보통 10에서 21mm 오브 머큐리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 정상 범위보다 더 안압이 높으면 저희가 이제 원발 개방각 농내장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배출 경로가 막혀서 안압이 오르는 경우를 저희 이제 폐쇄각 농내장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눈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수가 잘 배출되지 않는 폐쇄각 농내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급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잘 발병하나요? 네.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방각 농내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지만 10에서 한 20% 정도로 약간 비교적 드물게 폐쇄각 농내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급작스럽게 눈 뒤쪽의 후방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홍채가 각막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앞에 물이 방수가 빠져나가는 정방각이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안압이 올라가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눈 길이가 다른 분들에 비해 좀 짧은 분들 특히 이제 중년 여성에서 보다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외상이나 안군의 염증에 의해 발생하는 속발 농내장 그리고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선천성 농내장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농내장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농내장이 발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어 이제 원발 개방각 농내장과 정상환압 농내장이 이제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연히 검진을 차원에서 병원을 갔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농내장으로 인한 안구 손상이 중기에서 말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시력 저하나 시야가 좁아져 보이는 자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서서히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반해서 급성으로 안압이 오르는 급성 폐쇄각 농내장은 급격한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심한 안구통 그리고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와 함께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심이나 구토 등이 나타나고 눈이 심하게 좀 충혈이 되면서 빛을 봤을 때는 주변에 이제 달물이 빛이 번져 보이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내장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젊은 층의 경우 우연히 안과를 갔다가 농내장 발병 사실을 아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층에서 꽤 많이 나타나고 있나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농내장 환자의 약 17% 정도가 40세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2년에 약 11만 4천 명에서 2017년에는 약 13만 4천 명으로 40세 미만 젊은 농내장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하는 라식, 라색과 같은 굴절 수술 상담을 받으러 내원하였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농내장 환자의 경우에는 고령 환자와 다르게 근시 혹은 고도 근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시는 말 그대로 이제 가까이서는 잘 보이는데 멀리가 보이지 않을 때 이때 안경이나 렌즈를 껴야 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근시 혹은 고도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눈 길이가 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을 지지하는 구조물들의 두께가 더 얇고 힘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풍선을 저희가 불면 더 크게 불수록 풍선의 표면이 더 얇아지고 터지기 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근시가 있는 눈은 근시가 없는 눈보다 시신경 구조물이 약해서 시신경 쪽의 모양이 뒤틀리면서 농내장선 손상에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내장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농내장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시력이 안 좋아서 사실 지금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건데 저도 안과에 가서 좀 검진을 받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농내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농내장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제 추후 진행을 늦춘다거나 아니면 막아주는 쪽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검증된 치료법은 안약이나 레이저 그리고 수술 등으로 안압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고요. 초기 및 중기에는 꾸준히 농내장 안약을 저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약만으로 안압이 조절이 되지 않거나 농내장 손상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수술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생활습관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술, 담배는 멀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도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몸에 꽉 끼는 옷이나 물구나무 서기, 플라잉 요가 아니면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몸의 압력이 올라가는 행돈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습관에서 주의할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농내장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농내장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정기적인 안과 검사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특히 방금 말씀드린 농내장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근시나 가정력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분들 안압이 높은 경우도 농내장 위험이 크다고 하니까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기적인 검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안제학교 부천병원 안과 이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